그러니까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참 피곤할 때도 많이 있죠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 14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56%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만성피로증후군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피곤한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인지 만성피로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왕 하루를 살아도 피곤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고 신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만 그렇게 피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또한 피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것은 질병이겠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마음만 피곤한 게 아니라 몸도 피로할 것이고 어떤 아파서 약을 먹다 보니 약의 부작용으로 또 졸립고 나른하고 피곤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내분비계통의 대사들이 더도 말고 또 덜도 말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질병이 걸리면 이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너무 적게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또 피로가 밀려와요 또 암이 걸렸을 때도 그까짓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는 날들 동안 암이 만든 각종 염증과 복소 때문에 피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됐을 때 개들이 이 속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가졌을 때와는 달리 죽을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피로가 밀려옵니다 또 심장이나 폐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산소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그 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그 부산물은 피로라고 하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있을 때 염증 그 자체가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즘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참 많죠? 잠을 못 자면 당장 죽지는 않지만 피로가 밀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타, 어떤 역류성 식도염, 알레르기, 비만, 체력 저하 하여튼 그러나 원인을 또 모르면서도 전신의 섬유 근육이 또 아파서 전갈에 쏘인 것보다도 심한 통증들 언제? 24시간 어디가? 머리끝도 발끝까지 그러면 계산도 안 하지만 피곤과 피로는 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만성피로증후군이다 이런 질병을 아예 하나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의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사람을 이런 환자다라고 진단을 하는가 하면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의사들이 이것도 병으로 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피곤이라고 하는 정의가 너무 다양해서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만든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944년도에 다시 또 개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만들어졌고 조금 수정한 것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언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는지 보면 여기 둘, 넷, 넷, 여덟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때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또 여기 인후통이 있다 또 목 양쪽, 어금니 아랫부분 또는 겨드랑이의 림프선으로 인한 앞통이 있다 이게 전부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근육통도 비슷하겠죠 또 다발성 관절통, 통증이 좀 주가돼요 그리고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은 기분 운동이나 일을 한 뒤에 느끼는 심한 권태감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건데 전문가들이 정의를 내리면 더 어려워요 하여튼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6개월 이상 너무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런 것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증상만 쫓아다니면 끝이 없겠죠 그 만성피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아직까지 만성피로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접근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이 피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왜 올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으면 피로할 이유가 없겠죠 어딘가 망가져서 작동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만성피로가 온다고 하는지 전문가들의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의 오장육부 그 중에 새끼손가락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자기가 아무리 멀쩡해도 이것을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중추신경개통의 문제가 있으면 자기 아무리 잘났어도 작동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곤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이 뇌세포에서부터 너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만들어서 그 오장육부 표적기관까지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도 신경만 문제가 있어도 위장 멀쩡해도 위장이 안 움직여서 밥을 먹어도 더부룩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피로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개가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도 얘도 세포니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콜레스테롤을 맛있다고 많이 먹었더니 혈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마지막 모세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어 고기만 고기만 먹었더니 포화지방이 끈적끈적해서 흐르지 않고 또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뇌신경세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전신 피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추신경 중에서도 신경이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고 림프, 면역세포와 그리고 홀몬들과 서로 협동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중추신경이 바로 너 움직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세포 가장 한가운데에서 중추신경과 또 홀몬계통과 그리고 림프계통이 만나는 자리가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센터 시상하부의 기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 암세포가 생겼든지 수술하면서 건드렸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만성피로증이 와요 여기서부터 홀몬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제 도미노 현상들과 함께 피곤이 밀려오고 이제 그 중추신경계에서 쭉 내려오다가 팔다리 정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을 움직일 때는 자율신경들에게 좀 업무를 분담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율신경계통이 또 문제가 생겨서 교감신경이 너무 긴장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피곤이 밀려올 수 있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뇌세포까지 공격을 하면 뇌세포를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중추신경계통이 전신의 조직들을 제대로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서 만성피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통은 건강할지라도 아주 정말 작지만 완두콩만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이유없이 피곤합니다 신장 위에 콩할만한 작은 그냥 부속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신장의 부속물이라 해서 부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신 기능이 저하가 돼도 만성피로증이 밀려옵니다 부신은 둘로 나누죠 부신 수질 그러면 그 부신 중에서도 핵심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아드렌날린 홀몬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부신 피질 그러면 어디예요? 부신의 껍질, 껍질 부분에서는 이제 콜티솔과 같은 스테로이드 홀몬을 또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컨디션을 얘들이 조절을 해주는데 이 부신 이 기능을 너무 많이 써먹은 거야 너무 많이 써먹었어 적당히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써먹으면 어떤 기계라도 어떻게 될까요? 피로해져요 이제는 가자 그래도 나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냥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느끼는 이 피곤들은 부신이 피로해서 생기는 피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나 피곤해 죽겠다 하고 쭉 쳐져 있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하면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질까지 예민해 껄끗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 우울감이 있고 가끔은 막 어지러운 때도 있고 가끔은 기절도 해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의욕이 없어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공포감 강박감 강박감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왜? 이 부신에서 만들어내주는 홀몬들이 다 관여하는데 얘가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파업을 했어요 부신 쪽을 너무 부려먹어도 이렇게 만성 피로가 올 수 있다 어떻게 그런가 하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스트레스 밀려왔는데도 그냥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불이 났는데도 그냥 먹던 거 다 먹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스트레스가 딱 밀려오면 제일 먼저 보고 듣고 이 정보로 불났다 어 저기 바위 떨어진다 오감의 문으로 정보가 내 몸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뇌세포로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걸 만졌다 그래도 즉각적으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세포의 뜨거운 주전자입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한가운데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시상하부의 연결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어제도 살펴봤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하는 홀몬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홀몬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뇌하수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얘가 당구공 때리듯이 땅 때리면 뇌하수체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하는 홀몬이 때렸으니까 그 홀몬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이 미주신경을 타고 쫙 내려와서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중에서도 껍데기 부신피질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호가 돼서 부신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홀몬 바로 콜티솔 홀몬이 분비가 돼요 콜티솔 홀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얘가 심장박동을 거세게 만들어주고 그럼 피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딱 수축이 돼요 그러면 호수를 이렇게 수축을 시켰더니 물줄기가 쎄집니까? 약해집니까? 쎄지겠죠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도 더 많이 해주고 혈관은 좁아드니까 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일 먼 쪽에 있는 장담지, 허벅지, 손에 있는 근육세포까지 다른 때보다 4배, 5배 더 많이 피를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때 달릴 때보다도 장단지에서 에너지를 몇 배를 만들어내면서 이때는 한 3미터도 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응급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맨날 산불 난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반복이 되면 이 콜티솔 만드는 부신이 넉다운이 되버려요 이제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잘못된 신호들이 뇌세포에서 느껴지기를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뭐 달려가기에는 뭘로 달려가 그냥 따뜻한 불에다 짖어서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만성 피로증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 피과로 피로하지 않게 좀 리듬 있는 삶을 살아줘야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부신 피로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1등일 겁니다 집을 하나 줘도 3개월 만에 짖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집 하나 질리면 속 터집니다 식당 하나 법규대로 뭐 깔고 뭐 하고 2년 걸려요 2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밤잠 안 자면서 하는 거 1등인데 부신 피질이 거의 다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앉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이게 부신이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부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면역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겨요 면역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도 만성 피로증이 생깁니다 면역 세포는 두 가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얘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피, 알을 구별하는 훈련을 여기 흉선에서 흉선 훈련소에서 치열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보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유급 다시 한 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뼈 속에 있는 골수 속에서 탄생한 이 백혈구 면역 세포 청년이 그냥 저쪽 DMZ로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흉선으로 보내져서 흉선에서 특수 훈련을 해요 훈련 내용은 간단해 단백질을 조각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아군의 특징이고 얘가 적군의 특징이다 내 몸을 자기라고 그러고 내 몸이 아닌 모든 건 뭐라고 해요? 비자기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계속 내 몸에 어떤 단백질 조각을 던져줘보고 얘가 자기냐 비자기냐 이걸 알아맞히는 훈련을 시켜요 때로는 반대로 훈련을 합니다 작년에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잡아놓은 시체를 저장했다가 이 단백질 조각을 또 하나를 중간에 딱 던져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피자기 해야 되는데 자기 그러면 이게 일선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나쁜 바이러스들 돌아오는데 우리 식구 그러면서 놔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열한 훈련과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한 5% 정도밖에 합격을 때 아주 정의의 부대만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의 파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전문가들도 이해 못하고 말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고 어? 비자기네? 그러면 알아맞혀야 뭐해? 잡아먹는 파괴력이 없으면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과 파괴력이 있는데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 안 먹고 그냥 내 입에만 맛있는 건 먹고 그냥 한 번 미워하면 죽어도 용서 안 해주고 면역세포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냥 다 망가진 건 아닌데 아직 군인이니까 파괴력은 있지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목 부위에 있는 빨간색이 뭐처럼 보여요? 여기 목에 붙어있는 무슨 조직 같아요? 갑상선 홀몬을 만들어내는 갑상선입니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아군이의 적군이에요 이 갑상선은 아군이의 적군이에요 갑상선은 내 몸의 조직이에요 내 몸의 조직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의 아군입니다 그러면 이상 없어 수고 안 해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얘를 암덩어리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냥 막 MK세포가 막 우기를 쏴서 염증이 생겼네 그러면 갑상선이 염이에요 갑상선 홀몬 만드는 공장이 파괴됐기 때문에 갑상선 홀몬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 그러면 갑상선 기능 좋았죠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서 PR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의 조직인데도 적군 만났을 때처럼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막 과도하게 무기를 쏟아부면서 내 몸에 염증을 만들면 그 독소 때문에 나는 만성피로증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면역세포가 막 사용하는 무기들이 사이토칸이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무기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얘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야 여기 적군 나타났다 나 혼자 싸우기는 어려워 내가 몸을 불사르면서 한 몸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빨리 후방군인들 보내줘 자기 몸 불사르면서 그 단백질 하나는 틀림없이 마이크로프파지 같은 친구는 잡아 냅니다 그리고 소대장에 이 단백질을 보내주면서 이런 지금 변종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인텔루킨 1, 6, 1알파, TGF, 베타 이런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면 내 몸의 조직을 공격을 해요 얘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그러면서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이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면 기분이 좋고 상쾌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역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만성 피로가 올 수 있다 만성 감염, 스트레스, 독성물질, 잘못된 생활습관 여러 가지들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힘들게 해요 내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가 어떤 동네에서 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 속의 진짜 주인은 미생물들입니다 유익균,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연구해 보니 얘들이 먹성이 다 달라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어라라고 허락한 음식들은 유익균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고 짜릿하고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음식들은 전부 유해균이 좋아한다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돼요 기름에 튀겨서 맛있다 먹음직스러워 이건 어떤 균이 좋아할까요? 틀림없이 유해균이 좋아해요 섬유질이 있는 채소를 먹으면 누가 좋아해요? 유익균이 좋아합니다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 그 섬유질까지 먹어가면서 자, 그래서 내가 이 세포가 처음에 만들어 주신 분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먹어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만 찾아서 등지고 다른 것만 먹고 다른 행동을 했고 죽어도 용서 안 해 주고 그러면 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누가 신이 나요? 유해균이 신이 나고 유해균은 그거 먹고 막 새끼를 치고 그런데 유익균은 굶어 죽어 그래서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는데도 이 유익균이 숫자가 많으니까 얘들이 먹고 뱉어놓은 것들이 유해균은 전부 어때요? 유해균은 해로운 것들 독소만 만들어내니까 이 장이 독소가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이 독소만은 쓰레기 단지에서 살고 있으니 면역세포도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만성적으로 면역체계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경질이 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 몸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인텔루킨1, 인텔루킨6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너무 쏟아붓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과도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공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근 세포를 공격해 그러면 원형 탈모증이 걸려요 여기 눈을 공격해 안구건조증이 생겨요 수많은 질병들이 이때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머리는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만성피로증후군이 이 시스템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만성피로증후군이 뭔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하나씩밖에 얘기를 하네 7분 동안 그러면 제가 한 시간 강의하면 길대 만성피로를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건 막 줄여가면서 해도 만성피로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됐고 얘들이 내 세포를 먹어가지고 염증이 생긴다 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염증들 때문에 만성피로가 밀려올 거예요 어떤 곰팡이가 어떤 박테리아가 어떤 바이러스가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공격하는 특별한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손가락 하나만 염증 생겨도 잠 못 잡니다 피곤해요 특별히 요즘 연구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 거죠 나섰는데도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얘들이 잡아먹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이처지에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얘들이 코로 들어왔는데 뇌세포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염증을 만들어서 그럼 아까 얘기한 전신성 피곤이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피곤하다는 얘기는 활력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밥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탄수화물이든지 지방질이든지 단백질이든지 이 에너지원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난로가 어디입니까? 에너지 생산 공장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예뻐요 오른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예뻐요 오른쪽은 늙었어 쭈글쭈글해 똑같은 보일러라도 처음에는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았는데 몇 년 쓰면 어때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방은 안 닦더라고 왜 그런가? 여기 내 세포 속에 있는 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젊었을 때는요 영양분이 한 주먹 들어가면 얘를 태우기 위해서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비타민도 필요하고 효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불소식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맞으면 드디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떤 보일러라 할지라도 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굴뚝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여기도 할 수 없어요 연기가 나와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젊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내고 연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활성산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활성산소가 자꾸 이 미토콘드리아의 끄름으로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끄름만 활성산소만 잔뜩 나와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나와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시원찮으면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피로증에 시달려요 어떤 집에 가면 보일러가 세 대가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휴즈가 나갔거나 한밤중에 그러면 그날 얼어 죽어야 돼요 하루는 그러나 몇 개가 있으면 그거 망가졌어도 저쪽 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도 도대체가 피곤한 게 기색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알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똑같은 세포 하나 속에 두 배, 세 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맨날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한 100개밖에 안 돼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300개, 400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어요 얘는 필요하다고만 하면 막 새끼를 쳐요 특별히 제대로 된 적당한 운동을 한 달만 하면 200개가 400개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보니까 2009년도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Medicine 이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만성피로증후군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논문의 결론은 미토콘드리아가 살다 보면 끄름이 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망가져버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망가진 거 저 창고에도 계속 놔 안 치우고 청소도 안 해 그러면 겉보기에는 똑같은 보일러실인데 석유를 한 말 똑같이 넣는데 칼로리가 반절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항상 피곤해졌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는데 아무리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살아 있으려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항상 청소를 해줘야 돼요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여기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미토콘드리아가 기가 막힙니다 과학자들은 이상한 소설을 쓰는데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졌고 세포는 진짜 생명의 오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포 중에서도? 세포 속에 어디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세포 핵 속에 들어있죠? 세포 핵 속에 내가 곱슬머리일지 노랑머리일지 거기에 다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가 거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들어있어요 리소솜, 리보솜 얘들은 그냥 부속품이지 유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예전에는 다른 박테리아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생명체였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공생하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이 정도로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밥을 먹었을 때 얘가 결국은 불로 태워지면서 ATP로 불타올라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미토콘드리아 없는 세포 세포가 있으면 세포질이 있고 또 가운데 세포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포질에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 하나를 먹으면 에너지 ATP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이 포도당 하나에 에너지 ATP 두 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똑같은 포도당 하나를 먹었는데도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끌고 가면 두 개 만드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 세포질에서 포도당 하나를 ATP 두 개를 만들고 나온 부적갱이 숫검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두 개로 끝나는데 이 타담한 숫검댕이를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어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TCA 회로에서 ATP 두 개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끄름을 주워 담아가지고 산화를 시키면서 ATP 28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ATP 두 개만 에너지 만들 뻔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이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서른 두 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토콘드리아 좀 인정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팽기 쳐버리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끄름도 안 치워주고 그러다 보니 얘가 망가졌고 망가졌는데 청소도 안 해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굴뚝 청소를 한 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이라고 하는 것 피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만성 피로를 치료하고 하루를 살아도 그냥 활력 넘치게 지칠 줄 모르고 신나게 살 수 있는지 그 치료법을 몇 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질병으로 분륜을 했지만 이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름만 근사하게 만성 피로증후군입니다 라고 붙여주는데 약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주기는 줘 아주 소량의 항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이 약을 주든지 통증이 심할 때는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주든지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니 피곤한 걸 치료해 주는 약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피로를 만성 피로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왜 피곤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기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망가져가지고 피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곤한 건 어떤 약도 안 들어요 쉬어야만 됩니다 휴식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큰 맘 먹고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설악산 피골계곡에 들어와서 음리온 계곡에서 맞고 금강송 소나무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톤치드 맡으면서 요즘처럼 여유롭게 또 걸어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이것처럼 좋은 치료제가 현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일 중도 환자들은 쉬지를 못해 불안해서 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돼요 우리 세포는 낮에는 활동하고 어떤 기계라도 움직이면 활성산소가 나오고 또 일부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쳐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망가진 이 조직들을 고쳐주고 또 재생시켜주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만들어진 피곤의 물질들 또 망가진 조직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요? 아무 병이 없어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오늘부터 잘 잘 수 있다 그랬습니까? 눕고 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자려고 노력도 하지도 말고 자려고 집착하지도 말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눕고 간만 하면 최소한 50% 이상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그 시간에 누 뭐하라는 거예요? 누워라 서 있으면 멜라토닌 안 나와요 꺼 뭘 꺼요? 불을 꺼라 감 눈을 감아라 그 세 가지만 지키면 잠을 잤든 안 잤든 상관하지 않고 최소 50% 이상의 잠을 잡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안 잤는지 그러면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렇게 며칠만 지나면 진짜 그 시간에 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경이 모든 오장육부를 움직이는데 얘가 계속 흥분하면 쉴 수가 없겠죠 얘를 너무 자극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자극을 하는가 커피, 술 여러 가지 음료수 이런 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곤할 때 흔히 세상 사람들 뭘 먹어요? 커피 그러면 확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커피 속에는 칼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칼로리가 없어요 설탕을 넣으면 설탕 이 칼로리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커피 자체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휘 어디서 난 힘이에요? 지금 완전히 방전이 돼서 지금 힘이 안 난 거예요 먹은 칼로리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 방전이 돼서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셨어 칼로리가 없어서 힘이 빠졌는데 칼로리는 없어 그런데도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어디선가 분명히 힘을 만들어내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칼로리는 없고 카페인은 신경을 흔들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바닥이 났는데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빡빡 긁어서 이걸 태워주니까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 딱 지나면 완전 방전 속은 에너지예요 그때는 쉬든지 아니면 칼로리를 먹어줘야만 되는데 칼로리는 안 먹고 계속 돌리니까 결국은 부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알코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해독이 되면서 아세트, 알레히드가 나오고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더 아프게 해 그 다음날 더 힘들어 다 가짜 힘이라는 거예요 또 식품첨가물 보기 좋고 맛있으면 그냥 묻지마다 뿌리지 않습니까? 양은 적지만 이 식품첨가물은 자연계에 있었던 물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얘가 들어오면 얘가 분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마어마한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4분의 1은 뇌신경세포 돌릴 때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뇌세포에서 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얘들 분해하는 데 다 사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작 뇌신경세포 돌려야 될 때 안 돌아가니까 눈이 감기고 피곤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첨가물이 없이 맛있게 만드는 요리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만성피로증, 움직이기도 싫죠? 그런데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을 또 해?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만성피로증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쉬라고 그랬어요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만성피로증 환자들도 운동을 해줘야 피곤이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칭 체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만성피로증 환자들에게 힘도 없는데 똑같은 운동인데 스트레칭만 해주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1997년 유명한 BMJ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힘든데 그냥 쉬라고 해야지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그래서 피로증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일씩 12주간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5분만 운동을 하겠습니다 첫날은 그리고 하루에 2분씩 늘렸어요 그러니까 만성피로증 환자와 첫날부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첫날은 5분만, 두 번째 날 7분 이렇게 높여가는데 걸어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이 없어지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2분씩 올렸더니 더 힘들어, 더 피곤해 운동 마치고 나니까 그러면 2분 올렸더니 다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것만큼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최대 30분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그냥 번아웃된 사람이니까 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최대 산소 소비량에 보통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60% 넘지 말라는 겁니다 살살 걸으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연구 결과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이런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이 피로도, 기능적 능력, 체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칭 한 그룹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 훨씬 피곤이 빨리 풀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때부터 만성 피로증 환자들도 운동을 해야 좋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인지행동요법이다라고 고상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있던 미움도 그냥 풀어버리고 죄책감도 다 씻어버리고 마음 관리를 꼭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산속에서 거닐기만 하지 말고 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열 단계 이 울음요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 피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거예요 중간중간 오토파지티톡스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 보일러 뭐 하라는 거예요? 불뚝 청소 한 번씩 정규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데 논문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쪽 분야는 왜 그럴까요? 만성 피로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 거기서 주는 방법으로는 별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연구도 별로 안 해보니까 이렇게 오토파지에 대해서 연구 안 한 분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있어요 만성 피로의 주 원인은 시상하부가 망가졌든지 찌꺼기가 쌓였든지 뇌화수체, 부신, 미토콘드리아 이런 데에 막 여러 가지 조각남 조각들이 청소도 안 하고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얘들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곤이 밀려온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을 내지 않고서도 이 모든 조직에 쌓인 염증 또 자기가 일하면서 망가진 훼손된 구속 이런 것들을 정규적으로 청소해 주는 방법이 오라고 그랬어요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논문 하나를 찾았는데 2021년 올해 작년에 2월 달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여기에 발표된 것인데 근육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겠죠 거기도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겠죠 쓰레기를 안 치워주면 연료율이 떨어져서 피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청소해 주려면 뭐가 스위치가 켜져야 돼요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데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이 물질이 ULK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ULK1이 자극을 줘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지 않고 청소가 안 되고 결핍되면 미토콘드리아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만성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성피로까지는 연구 안 했어 만성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쪽 전문가들이 있을 이유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오토파지 종종 안 써먹으면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 보니까 피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ULK1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제가 다른 논문을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모든 현대의학이 답을 찾지 못할 때에 결국은 오토파지에 와서 새로운 답을 찾고 있는지 세포 속에 엠톨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암세포에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 암세포 탁 뜯어 먹어버리고 인력 당뇨병 환자도 최장의 랑겔 한숨의 베타 세포가 완전히 쓰레기가 가득 차서 인슐린 못 만들어내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져서 얘를 딱 잡아 먹어버리면 새롭게 세포가 재생되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톨 효소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연구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네 하고 밝혀낸 거예요 얘는 이 세포를 분열시켜주는 신호를 만들어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엠톨 운전석에 서로 내가 운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경쟁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ATP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아까 에너지라고 그랬죠 언제 얘가 힘이 세질까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세질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엠톨 운전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금식이도 해보고 싶어 금식이는 밥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든지 적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운전 성향이 달라요 ATP는 악세라다를 막 밟기를 좋아하고 꼬챙이가 찌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엠톨이 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가 운전석을 밟았다 그러면 앉았다 그러면 여기 T자 신호가 뭐 같아요? 억제하는 브레이크를 밟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둘이 앉을 수는 없어 운전대가 하나니까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힘센 놈이 앉고 나머지는 물러나야 돼 그래서 곰탕을 먹었다 그럼 그날 저녁에 여기 운전석 누가 앉을까요? ATP가 막 두 배가 돼가지고 얘가 앉는 것이고 저녁에 과일 하나만 먹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금식이가 이겨요 그러면 금식이가 이 운전대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엠톨에 딱 앉아서 엠톨을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러면 이 엠톨은 세포를 막 분열하게 하는 건데 그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세포가 분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곰탕을 먹으면 막 악세레다를 밟으니까 얘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뒤로 또 하나를 더 해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엠톨은 누군가를 막 억제하는 일을 해요 누군가면 조금 전에 배운 ULK1을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가 앉았을 때는 엠톨이 브레이크가 밟아졌으니까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니까 ULK1을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그러면 ULK1이 힘을 내서 막 일을 한다는 얘기죠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ULK1은 원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공부하는 오토파지 일으켜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금식을 하면 이 엠톨 힘이 빠지면서 ULK1을 누르지 못하니까 ULK1이 이때다 하고서는 오토파지를 막 가동시키면서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쓰레기 싹 청소해 주고 굴뚝 청소를 해주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안다고 해도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병 치료해 준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 포스텍 교수인 유성호 교수님이 2016년 2월 23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하기를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상 받을 사람들이 금방 생길 것 같아요 꼭 금식하고 밥을 안 먹어야만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거 아니다 먹으면서도 스위치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었어요 뭘 먹었는가 하면 이분은 포도를 먹었습니다 먹었죠 분명히 포도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당 밥 속에 포도당이나 이거 포도당이나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포도당이 딱 주스 마시니까 마시자마자 금방 배가 좀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칼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 속에는 포도당만 밥처럼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유성호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얘가 금식이와 똑같이 엠톨 운전석에 앉아서 엠톨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그러면서 ULK1을 누르는 힘이 빠지게 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아 먹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폴리페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먹으면서 배가 안 고픈데도 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수많은 폴리페놀들을 모아서 우리가 오토파지 디톡스할 때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여기 미토콘드리아만 청소해 주는 게 아니고 부신도 청소해 주고 시상하부도 청소해 주고 모든 장기들을 청소해 주면서 염증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복소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성 피로에는 정규적으로 이렇게 디톡스하면서 그것도 배고프지 않게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고 청소 한 번씩 해 주면 지치지 않고 언제나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병을 가졌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 피로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대청소할 때는 한 달이고 몇 달이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대청소가 끝났으면 어떤 때는 하루짜리도 도움이 돼 대청소됐을 때는 휴지 하나만 주워도 되겠죠 보통 한 4일짜리 한 번씩만 해 주면 항상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신나게 지칠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됐고 독소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청소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활력 넘치게 사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